2022년도 대통령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작하면서 이제 광고를 제가 하나 드리면 이제 4권이 이제 토요일 날 나옵니다. 4권이. 4권이 이제 4.15 총선을 다뤘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보시면 참 놀랄 겁니다. 4.15 총선을 아주 사사시 다뤘고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을 주로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마지막에 또 한 장을 넣어가지고 어떻게 만졌는가. 그렇게 해서 도둑놈들 4권이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사비를 들여서 출간하는데 많은 분들이 구입해 보시고 또 주변에 널리 알리셔가지고 좀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힘을 좀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4권이 3월 30일 날 나오게 되면 이제 4권을 제가 이제 변한 겁니다. 1권 총론 2, 3권 2022년 또 3구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4권 2020년 총선. 뭐 현재 대한민국의 그 어떤 사회 현안보다도 이 문제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4권 정도를 이번에 내고 그 다음 이제 계속해가지고 지방선거를 분석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오늘은 조금 이제 방송의 지평을 넓혀가지고 후반부 중후반부에는 살아가는 이야기를 조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제 방송은 뭐 탄압을 많이 받으니까 시사 문제뿐만 아니고 제가 방송하고 싶은 내용을 그냥 마음대로 그냥 방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뭐 옛날에 그 김대중 정부에서 상당히 이제 요직을 맡았던 그런 오랫동안 야당 활동을 하셨던 분은 일체 그냥 메모를 남기지 않았다고 그러더군요. 야당 이제 인사니까 수사 같은 데 들어가게 되면 뜰미를 잡히니까. 그래서 그 덕분에 암기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던 웬만한 건 다 외웠대요. 뭐 약속 장소나 이런 거는 일체 그거를 남기지 않고.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강남에서 계속 국회의원도 나오고 구청장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세 번 정도.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말이 많았죠. 계속 떨어지는 사람을 그렇게 내보내면 어떻게 하냐. 이제 방송작가 출신으로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사무부총장을 역임했던 이정근 씨 여자분이죠. 그분이 이제 뭐 시시콜콜한 부분들을 다 녹음으로 남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 이 수사한테 골머리를 알린 모양이에요. 녹취 파일이 3만 개 정도가 남았으니까 그 3만 개를 다 분석해가지고 이제 지금 다루고 있는 노웅래 국회의원의 그런 수례권과 관련한 부분들을 찾아내야 되니까 그 수사가 상당히 아마 지체되고 있는 모양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이게 이제 작년 또 한 10월 무렵 기사죠. 10억 수수 혐의 사업하시는 분에게 광금 물량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치권에 줄을 대가지고 광금 물량을 받아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받은 것이 1억 2억 3억 이렇게 받은 것이 다 합해보니까 이제 10억까지 된 거죠. 이정근 전 민주당의 사무부총장을 이제 구속했다. 거기 녹음 파일에는 노웅래 의원이 돈 소리까지 그렇게 들려가지고 이제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이분이 이제 노웅래 아마 아버님이 오랫동안 김영삼 씨하고 같이 활동을 했던 노성환 씨죠. 마포구에. 지난해 12월 12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5자리에 걸쳐서 6천만 원 수사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같은 달 28일 날 국회의에 체포동의안을 이렇게 요청했지만 부결된 그런데 그 후속 조치가 지금 이제 안 나오니까 아마 독자들이 상당히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중앙일보가 이제 취재를 해가지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거가 이 보면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당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노웅래 의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녹취록에서 나온 겁니다. 저번에 돈을 주셨는데 뭘 또 이번에 주시는지 전번에 뭐 주신 것도 제가 잘 쓰고 있는데 이런 이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목소리 그리고 또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이 돈 봉투를 부슬끄린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동안 뭐 돈을 세는 이 소리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입에 많이 오르내리는데 이제 이 사건이 이제 전개되게 된 것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뇌물수수 의혹에서 이제 그거를 검찰이 추적하다 보니까 노웅래 씨 안께도 뭐 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또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치를 해야 되는데 어디 적을 두고 있는 것은 없고 그러니까 뭐 사업자들에게 광금물량 수주 같은 걸 약속하고 돈을 받고 그 일부는 생활비로 쓸 것이고 또 일부는 뭐 이런 노웅래 씨나 이런 분한테 상납도 하고 뭐 그렇게 돌아갔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뭐 옳은 일은 아니지만 전후 상황이란 것은 대충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 사건이 이제 계속해 지체되는 것이 너무나 좀 놀라운 것이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어머니 자택을 압수수색해서 휴대전화 여러 대를 분석하는 결과 무려 3만여 개에 달하는 녹음 파일을 추출했고 이 가운데 이정근 전 부총장 혐의와 관리인 녹음 파일을 추려낸 뒤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사업가 박 씨에게서 각종 청탁 명목으로 10억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했는데 검찰에서는 이정근 전 부총장 기소 시쯤에 5천 개에 달하는 그런 녹음 파일을 분석해서 이제 공소장에 담아 가지고 체포 영장을 받게 됐는데 그런데 이게 3만 개가 되니까 이걸 이제 분석하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노웅 내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검찰 기소가 늦어지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범인이 남긴 너무 방대한 녹음 파일 때문이다. 메모지를 남겼으면 검시해 볼 수가 있는데 녹음 파일은 계속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나온 것이 이 하경 민주당 의원의 취업 청탁 관여 이런 것도 여기에 다 나오는데 녹음 파일을 검사와 수사관이 총동원 대 확인한 뒤에 범죄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다시 한 번 가다듬어서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이야기다. 우리가 이제 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안 되니까 검찰을 많이 나무라고 경찰을 많이 나무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나쁜 놈들을 잡아내는 직업이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쁜 일을 범한 사람들은 필사적으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거니까 사실 뭐 바깥에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엄지에서 고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검찰 수사관들도 3만 개는 저는 억장이 무너지거든요. 녹음을 풀어 가지고 글도 써보고 하기 때문에 녹음을 푸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일인가를 어느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좀 믿었지 않더라도 참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이정근 씨는 참 칠칠치 못하네요. 정치하는 사람은 이렇게 녹취록을 많이 녹취 파일을 많이 남기면 어떻게 합니까 물론 그 덕택에 범죄 사실이 규명되는데 큰 도움을 줬지만 김대중 전 대통령을 도와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야당 시행을 했던 분 말씀대로 모든 메모라는 것은 다 증거물이 될 수 있으니까 웬만한 것은 머릿속에 약속 장소라든지 이런 건 다 머릿속에 그냥 남겼지 일체 메모지나 이런 걸 남기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데 3만 개 정도 이렇게 남겼으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정근 씨가 참 너무 많은 것을 남겼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 시절에도 메모장을 많이 남긴 사람이 있었죠. 대학 교수 출신의 서울시립대 출신의 교수였는데 이름이 벌써 가물가물하네요. 그게 이제 많이 또 악용이 됐죠. 어떻든 간에 좀 칠칠치 못한 짓이다 3만 개나 그렇게 녹음을 깨알처럼 남기면 어떻게 하냐 물론 본인은 또 돈을 줬으니까 나중에 준 돈을 고리를 거래야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또 남겨 설 수가 있겠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